7.5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5장은 리드오니메모리, 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롬이 실제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롬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디코더 플러스 오아 게이트의 형태인 롬을 먼저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게 롬이 진짜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건 롬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 동작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한 그냥 구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롬이 디코더와 오아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꼭 단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리드오니메모리는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이지만 실제로는 요즘에는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쓸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또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읽고 쓰기가 모두 가능한 메모리가 이제 리드오니메모리 롬의 형태이고요. 근데 이제 원래 롬을 만들 때는 읽기용으로만 만드는 그런 용도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펄모넌트 바이너리 인포메이션 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이 정기적으로 읽고 쓰기가 가능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삭제하고 다른 내용을 쓸 수 있는 그런 롬 같은 경우에도 그 일부 지우고 쓰는 횟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뭐 수천번, 수만번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롬 같은 경우는 읽고 쓰기에 수명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뭐 수만번이라든가 혹은 뭐 수천번이라고 해도 읽고 쓰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분야의 그런 용도로 사용됐다면 거의 뭐 영구적으로 읽고 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좀 애매합니다. 뭐 어쨌건 뭐 롬의 아주 여기서는 원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롬은 지금 어드레스만 있고 출력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EEP 롬 같은 경우에 요즘에 많이 쓰는 게 대부분 EEP 롬인데요. 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인데 정기적으로 지우고 쓸 수 있는 롬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인풋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풋이 없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사실은 이제 그 어드레스만 하고 이렇게 출력만 있는 형태인데 요즘에는 인풋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어드레스만 주면 출력을 만들어내는 게 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롬을 룩업 테이블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룩업 테이블 룩업 테이블은 뭐 별거 아니고 그냥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내용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자 그래서 K-Input Lines 하고 N-Beat의 Output Line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레스가 있으면 이 어드레스의 K-SYN 만큼의 방이 있는 거고요. 각각의 방은 N-Beat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디코더하고 와 게이트를 이용한 이제 그 롬의 형태인데 이 롬이 이제 옛날에는 어떤 그 정기적인 혹은 또 광학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어떤 부분을 끊어내고 어떤 부분은 그냥 살려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회로를 구성했었어요. 그러니까 퓨즈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결선이 여기가 이렇게 퓨즈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정 부분에 이제 특정 라인에 이 전류를 많이 흘리거나 혹은 어떤 특정 그 파장의 빛을 조사를 해서 얘를 이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게 없... 어 이게 형광펜이 얘가 이제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그 힘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어떤 광학적인 옵티컬한 어떤 외부의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회로를 끊어주거나 변형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펄모넌트한 영구적인 어떤 그 회로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게 뭐 기본적인 그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디코더가 있습니다. 5x32짜리 디코던데 그래서 입력이 이제 5고 이게 32 이렇게 디코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0번지에 어떤 값을 기록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0번지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드레스가 0000이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뭐 여기 지금 8비트니까요. 뭐 11 이 출력이 뭐 110 110 11을 내가 출력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어드레스가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이 라인이 1이 되잖아요. 이게 1이니까 여기 1로 나가기 위해서 얘는 연결하고 이제 얘는 끊어주고 끊고 연결하고 끊고 연결하고 연결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얘를 이 회로를 구성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0이라는 어드레스가 들어가면 항상 110 110 1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끊어주는 게 예를 들어서 요기를 퓨즈 형태로 해놨다면 정기적인 스트레스를 줘서 여기를 이제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뭐 그리고 예를 들어 28 어드레스 28이라는 값이 들어갔다 라고 했을 때 어드레스 28 그때 뭐 예를 들어 데이터가 이번에는 이게 아니고요. 뭐 00001111 1이라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어야 된다. 즉 롬에 00001111이라는 8비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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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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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줍니다. 그럼 28이라는 이제 28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음 이 값이네요. 11100 그래서 여기에 11100이라는 값이 이제 들어가면 어드레스로 어드레스로 28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가 이제 1이 되겠지요.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그런데 이제 끊어져 있는 부분에는 0이 출력되고 이어져 있는 부분만 이렇게 음 1이 출력이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것도 사실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되지는 이제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풀다운 저항을 여기 끊어지고 나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저항으로 해서 이렇게 접지시키고 하는 풀다운 저항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그냥 회로가 여기 선이 어디 연결 안 돼 있고 오픈이 되어 있으면 요 단자는 이게 칩이다. 요 단자는 이제 플로팅 상태가 돼가지고 전압 레벨이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춤을 춰요. 춤을 추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값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 회로이론 때 이제 배우는 배웠던 풀어 풀다운 저항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입력이 연결 안 되더라 할지라도 그 신호가 그 어떤 여기 포트가 여기 터미널이 1이나 0 값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회로 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들은 반드시 풀어 풀다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자들 터미널들은 다 해주는 게 기본이고요. 그래야지 이것도 만약에 여기가 끊어졌으면 여기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제 플로트 상태인데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제 떨리게 되고요. 그 떨림으로 인해서 뒤쪽에 있는 회로가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안정한 상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오픈되어 버리면 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풀다운 저항을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지금 앞에 있는 그 롬을 이용을 해서 어떤 그 저기 어 특정한 어떤 회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저것을 지금 음 연결을 해놓은 건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이제 0, 0, 0, 0일 경우에 1, 0 1, 1, 0 1, 1, 0 인데요. 1, 0 1, 1, 0 1, 1, 0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표시한 게 연결된 거고 아무것도 안 하면 0이라는 뜻인데요. 앞에서 내가 그림 그린 거 하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네. 이렇게 표시한 게 지금 연결이 된 것을 의미하고 어 요거는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표시 안 한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지금 그냥 개념적인 그런 회로지 이제 이 상태로 완벽한 회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롬이라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예시 회로지 이 자체로 완벽한 회로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바랍니다. 자 이 롬이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롬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회로도 만들 수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데 이게 롬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확장하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확장을 하는 방법인데 내가 이런 입력이 들어가서 이런 출력이 나와야 된다고 합시다. 지금 그 3비트 입력이 들어가서 몇 비트 출력이 나와야 되냐면 지금 6비트 출력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롬 같은 경우는 출력이 예를 들어 4비트밖에 아니라고 합시다. 이게 워드 랭스가 4비트여가지고 4비트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나는 6비트가 필요한데 4비트밖에 없으니까 2비트가 모자라죠. 그래서 그 이 비트를 로직을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지금 출력을 분석을 했더니 B1이라는 값은 항상 0이에요. 그래서 그냥 0으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B0라는 게 나오는데 B0는 봤더니 0101, 0101 해서 입력 중에서 A0랑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A0를 B0에 연결했습니다. 자, 롬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Combinational Circuit Implementation 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부제가 이 Combinational Circuit을 구현하는 데 롬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 Combinational Logic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Combinational Logic, Combinational Circuit을 설계하는 방법을 정말 많이 여러 방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썼던 게 이제 Truth Table이 있으면 뭐 Truth Table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Truth Table에서 K-Map 등을 이용을 한 Logic Minimization 방법이죠. 이 카르노맵을 이용한 Logic Minimization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coder를 이용한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Mux를 이용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Decoder나 Mux를 이용한 방법을 쓰면 그 어떤 미니마이지된 그런 형태의 회로는 아니지만 Combinational Logic을 정말 쉽게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Decoder를 쓸 때는 당연히 그 이제 Oar Gate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Mux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Inverter가 필요하긴 해요. Inverter 에러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제 입력 쪽에 Inverting된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요. 이게 필요하죠. 자 이제 그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이 RON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쓸 수 있어요. 지금 더 있는지 지금 잠깐 기억이 단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억나는 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RON 방법이 있어요. RON 방법. 그러니까 RON을 이용한 방법이라고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Lookup Table 방법이라고 합니다. LUT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그 회로의 동작을 그냥 미리 다 계산해가지고 RON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을 그대로 어드레스로 사용을 해서 입력을 넣으면 즉 RON 입장에서는 어드레스가 되는 거죠. 어드레스가 입력되면 그냥 출력으로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RON 안에 미리 계산되어서 저장해놓은 값을 그냥 출력을 하는 방식인데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편해요. 자, 지금 여기서는 프레더를 ROM을 이용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프레더를 ROM을 이용해서 설계를 한 건데요. 자, 이 원래 프레더라는 게 X 플러스 Y 플러스 이제 G를 하면 요게 이제 캐리 인풋이고요. 캐리 인인데 그렇게 하면 썸과 캐리 아웃이 나옵니다. 그죠? 캐리 아웃이 나오게 돼요. 요렇게 3비트 입력에 2비트 출력이 나오는 건데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비트 입력을 ROM의 어드레스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ROM의 어드레스로 사용을 해서 이 ROM의 어드레스가 들어가면 이 ROM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뭐냐면 썸과 캐리를 미리 계산을 다 해가지고 요 값을 ROM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비트만 있고 지금 출력이 원래 4비트였는데 요 4비트는 안 쓰는 거죠. 그냥 쓰지 않습니다. 안 쓰는 것 이렇게 띄워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입력은 어떻게든 간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입력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입력은 무조건 어떤 0값을 넣건 1값을 넣건 쓰든 안 쓰든 어떤 로직 밸류를 넣어줘야 되는데 출력은 안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출력은 그냥 안 쓰면 그만인데 입력은 예를 들어 내가 X 입력을 안 쓴다고 해서 얘를 그냥 핀을 안 꼽고 그냥 오픈시켜 놓으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집들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게 그러니까 3비트 이게 어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어드레스 그래서 요 값이 그대로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0이라는 요 값을 여기다 넣어준다 라고 하면 롬 입장에서는 어드레스가 0 0 0이 들어온 거고요. 0번째 들어있는 요 0번지에 0 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요게 그냥 요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혹은 내가 예를 들어서 1 0 1이라는 값을 넣었다고 합시다. 1 0 1 그럼 이제 이 롬 입장에서는 5라는 어드레스가 들어온 것이고요. 다섯 번째 방 2 3 4 5 다섯 번째 방에 뭐가 들어있냐면 1 0이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1 0 요 1 0이라는 값이 그냥 출력이 되는 겁니다. 1 0 2 이렇게 이 롬 안에 들어있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값이 그냥 출력이 되는 것이죠. 이 안이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보면 요기를 요 안이 멕스 회로로 되어있건 디코더로 되어있건 어떤 게이트들로 되어있건 아무 상관이 없죠. 어떻게 되어있던 간에 이런 입력에 대해서 이런 특정 출력을 만들어내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롬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요런 거는 별로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드웨어의 리소스 측면에서 보면 하드웨어 코스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거는 크게 장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롬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게이트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구현하고자 하는 펑션은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큰 장점이 그다지 부각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굉장히 장점이 되죠. 예를 들어 코사인 함수를 설계를 해야 된다. 코사인 x 이런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x가 입력되면 코사인 x를 거쳐가지고 나온 이 값이 나와야 됩니다. 요런 값을 요런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코사인 x라는 값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코사인이라는 값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요럴 요럴 때는 코사인이라는 요 함수값을 요 함수값을 이 안에다가 미리 다 계산을 해서 넣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력이 들어오면 그냥 해당되는 코사인 값을 그냥 출력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어떤 연산을 막 해가지고 코사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있는 값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룩업 테이블 방식 롬 테이블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용한 게 이런 함수들이에요. 수학적인 함수들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인 함수들을 로직으로 구현하려고 하면 어렵죠.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아싸리 다 미리 계산해가지고 프로그래밍 랭기지를 이용을 해서 C언어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미리 다 계산해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값 내가 연산에 필요한 그런 함수의 값을 미리 다 계산해가지고 다 그냥 집어넣어 로봇 랭기지 그래서 입력 들어오면 그냥 해당되는 이게 입력이 무조건 어드레스로 처리해가지고 해당되는 값으로 그냥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러면 회로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너무너무 간단하겠죠? 그냥 좀 복잡한 게 있으면 미리 다 계산해가지고 그냥 롬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롬이 대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회로의 하드웨어 코스트는 높아지겠지만 회로는 정말 간단하게 모든 것을 다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룩업 테이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간단하게 그냥 설계하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롬을 쓸 줄 안다면 롬을 프로그램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컴비네이셔널 로직 같은 것들은 쉽게 여러분들이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FPGA PLD 로 가면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이 방식이 그 방식을 이제 우리가 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비트 수를 줄이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안 쓰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비트 수를 늘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늘릴 때. 그래서 그 나는 어 이 지금 4비트인데 8비트 4비트짜리 롬밖에 없는데 워드 길이가 4인 아, 난 8비트짜리 출력이 필요해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아, 이것도 확장이 너무 쉬워요. 롬을 하나 더 쓰면 되고 어드레스는 공통으로 가져가되 안에 들어있는 롬 내부의 내용만 다르게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0, 0, 0일 때 출력이 0, 0, 0, 1, 1, 1, 1 이라는 8비트 출력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면 0번지에 0, 0, 0, 0을 여기 넣어주고요. 밑에는 1, 1, 1, 1, 1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0이 들어왔을 때 0이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0번지가 선택이 될 테고요. 0, 0, 0, 0이 나오고 1, 1, 1, 1, 1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롬을 이용한 방식에서 출력의 비트 수를 늘리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다. 왜냐? 그냥 롬을 어드레스는 공통으로 묶어줘가지고 롬을 늘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12비트건 14비트건 16비트건 20비트건 그냥 확장하면 됩니다. 롬을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하고요. 이 어드레스를 공통으로 이렇게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에 이제 롬의 어떤 그 타입들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발전순서고요. 발전순서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이제 P-ROM에서 프로그래머블 롬에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에도 이제 프로그래머블한 롬이긴 했어요. 프로그래머블한데 한 번밖에 프로그래머블 하지 않은 그런 방식이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irreversible이고요. permanent하다. 한 번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돌릴 수는 없고 영원히 썼습니다. 한 번 프로그래밍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프로그래밍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 칩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레이저블 롬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어떤 값을 안에 들어있는 값을 지우고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게 지금 UV라이트 가 되어 있는데 요게 칩이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특이한데 요게 이제 반도체면 요게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요게 뭐가 이렇게 회로가 보여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가 보여요. 회로가 이렇게 그래서 그 롬 라이터라는 이게 장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얘를 탁 칩을 꽂고 이게 칩입니다. 위에서 본 거 칩을 꽂고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이렇게 막 뭐 UV를 조사를 하면 여기가 녹고 뭐 붓고 막 이래가지고 안에 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집촉도도 높지 않고 그 옛날에나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요즘 같은 거는 어림도 없죠. 요즘에는 뭐 나노스케일인데 그 뭐 거의 사용으로 하는데 이게 이런 걸로 어림도 없습니다. 그죠? 무슨 장비에 뭘 우리가 사용자들이 장비에 칩을 꼽아가지고 그 안을 어떻게 한다 이거는 지금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얼마나 미세하게 모든 것들이 작아가지고 조금만 흔들려도 다 벗어나고 막 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건 어림도 없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방식을 쓰진 않고 다 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on-E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지울 수 있고 쓸 수 있는 롬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UV 대신에 이제 정기적인 어떤 신호를 줘가지고 정기적인 스트레스를 줘서 정기적인 외부 힘을 줘가지고 그 안에 구성을 다르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자 리드-on-E 메모리를 이용을 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사한 그런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한 PLD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PLD 컴비네이션 PLD인데요 이게 어떤 회로를 만드는데 롬에서 사용된 그런 회로를 변형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미리 구성되어 있는 하드웨어 자원에 내가 어떤 정기적인 힘을 줘가지고 그것들을 연결하고 끊어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회로를 만들어주는 게 PLD입니다.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 인데 이게 보면 이게 ROM이고요. ROM이 이제 디코드하고 OR 어레이로 되어 있다고 했고 지금 이거는 프로그래머블 어레이로직 인데요. 이게 보면 프로그래머블 엔드고 픽스드 OR 로 되어 있고요. PLA 가 있어요. 프로그래머블 로직 어레이 인데 이거는 엔드 어레이가 프로그래머블 하고 OR 어레이 도 프로그래머블 합니다. 이렇게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합니다. 헷갈리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쓰여져 있는 걸 좀 봅시다. 컴비네이션 PLD는 뭐라고요? 어떤 IC다. PLD는 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칩이에요. 다 칩인데요. 이게 칩이고요. 칩인데 이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를 가지고 있는 칩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게이트들은 프로그래머블 한 어떤 엔드 게이트 어레이 하고 OR 게이트 어레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엔드 하고 OR 게이트 어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 잘 알아시다시피 우리가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고 나면 그 투레벨 로직이 나오잖아요. product of sum sum of product sum of product 죠. sum of product 형태의 우리가 투레벨 로직 이 나옵니다. 그래서 sum of product sum of product 형태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PLD고 지금 PLD의 세 가지 메이저 타입이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인데요. 보면 Fixed End 어레이 하고 Programable OR 어레이가 있고 Programable End 그리고 Fixed OR Programable End Programable OR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요 구조부터 순서가 조금 잘못 배치를 한 것 같은데 요거부터 보도록 하죠. 요게 이제 PLA의 구조이고요. Programable End Programable OR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 OR 게이트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엔드 게이트를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이냐 하는 것들을 다 프로그래머블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사실 진짜 이게 별거 아니고요. 그냥 그림을 보면 뭐 되게 단순한데 이게 A라는 요 값이 있으면 입력이 요렇게 있으면 입력에 이제 그냥 정입력하고 부입력 A하고 A'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B하고 B' C하고 C'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End를 어떤 것들을 시킬 거냐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요거하고 지금 요게 End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게이트는 A, B' 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뭘 했냐면 요 요거 요거 요 A하고 요거니까 지금 C죠. A, C 요거는 A, C고 로직 그 이제 어 로직 이케이션으로 따졌을 때 A, C가 되고 요거는 지금 요거랑 요게 들어왔으니까 뭐죠 음 B하고 C 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세 개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요게 A'에 B C' C' 요런 로직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볼 펑션은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데 요게 지금 아 써여 있구나 옆에 써여져 있네요. 예.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예를 들어서 F2 F1 부터 보면 F1은 어떤 값이냐면 요거 요거 요거에 O아한 거죠. 요렇게 얘하고 얘하고 얘 O아입니다. 요게 O아 되는데 요아 값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0하고 Exclusive O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O아가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 B 프라임 O아 A, C A 프라임 B, C 프라임 에 출력이 이제 F1이 나가는 것이고요. F2 같은 경우는 요 요 A, C하고 B, C인데 A, C, O아 B, C인데 요게 요 1, 1 1을 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Exclusive O아는 한쪽에 1이 들어오면 Not입니다. 이렇게 Not 요게 지금 F2로 출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요거는 다 프로그래밍은 다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로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특정한 필요한 로직을 이런 식으로 지금 요기 요 부분을 연결을 해가지고 요런 로직을 만든 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회로를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P, L, A를 이용을 해서 자 그리 그게 이제 요 회로인데요. 요 회로입니다. 요 회로도 꼭 요 회로인데 지금 앞에서 했던 게 지금 이거예요. P, L, A 프로그래밍 테이블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만약에 뭔가 회로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뭐 이게 사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요런 로직 요런 로직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는 건데요. 요런 게 이제 만들고 싶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물론 프로그래밍 하는 이런 것은 내가 뭐 원하는 어떤 불펑션이라든가 혹은 트루스 테이블을 작성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P, L, A 프로그래밍 하는 요 어떤 소프트웨어가 해주게 되겠지요. 이제 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뭐 이 테이블을 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여기 지금 내가 뭐 요런 요런 네 가지 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요. 프로덕트 텀을 1, 2, 3, 4 라고 이렇게 번호를 정했고 그 A하고 A가 연결되고 B는 Bnot이 연결되고 C는 연결되지 않는다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F1에 연결된다 라는 뜻이고요. A, C는 A하고 C가 연결되고 B는 연결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고요. B, C는 B하고 C가 연결되고 A는 연결되지 않았다. 요거는 A, B, C 다 다 연결되어 있는데 A는 A'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0이고요. 1이고요. 0 이렇게 됩니다. C도 C'이니까 그리고 각각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요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4가 지금 F1에 연결되어 있고 2하고 3이 지금 요렇게 F2에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F2에는 또 그 Exclusive OI에 1이 연결되어 가지고요. 이제 낫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회로다. F1이 ABC가 지금 요렇고 F2는 0, 5, 6, 7 뭐 요런 회로라고 합시다. 자 자 어 근데 조금 두 개를 어 좀 다르게 지금 했죠? 두 개의 F1과 F2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해야되나 요걸 좀 해보면 F1같은 경우는 지금 0, 1, 2, 4 니깐 어 0, 1 1, 2, 4 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쵸? 어 여기서 이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한다면 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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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조금 다르게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요렇게 했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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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 터맥의 개수는 똑같을 텐데 그냥 요렇게 했습니다. 예제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요 요 묶음이 뭐냐면 음 이게 A에 이제 C가 될 거고요. 요 묶음이 A에 어 B가 될 거고 요기에 이제 어 A가 없어지고 B, C가 되겠지요? 근데 지금 0에 대한 우리가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구했으니까 A 그래서 그 어 저기 낫을 이제 붙입니다. 요게 요거 요렇게 해서 0에 대한 것이니까 요렇게 하구요. F2는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하나가 지금 A' B' C가 되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A, B, A, C 요렇게 했습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래머블 테이블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아마 나도 써본 적은 없지만 이 P, A, L, 뭐 P, L, A 이런 것들은 실제로 P, L, A 요거는 프로그램을 써본 적은 없고 요런 칩을 본 적도 없어요. 워낙 옛날 거라서 지금은 사실 이런 거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사용을 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 발전되어 온 그런 히스토리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사실은 요즘에 안 씁니다. 어쨌건 프로그래밍이 알아서 해줄 것 같은데 얘에 대한 어떤 프로그래밍 테이블을 만든다면 지금 보면 요렇게 A, B하고 A, C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B, C하고 A, B, A, B, B, C 요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출력인지 부출력인지를 F1과 F2로 나눠가지고 출력을 해줬는데 요걸 보면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F1, F2를 이렇게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할 때 보면 지금 요게 만약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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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랑 요렇게 한 거랑 보면 겹치는 텀이 없죠. 겹치는 텀이 없어요. 근데 요렇게 하지 않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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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요렇게 요렇게 했다면 요 텀이 요거 요거 지우고 다시 얘랑 얘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쉽게 간단하게 요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겠다라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공통된 텀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뭐 여러분들 아마 생각을 해보면 변수가 많아지고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 복잡한 경우는 요게 또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나하나 따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되고요. 롬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게 요걸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요게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잘못 좀 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까지 좀 설명을 하고 지금 오늘 좀 요시간을 마치도록 할 텐데 자 이게 지금 요렇게 SP 롬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싱글 포트 싱글 포트 롬입니다. 싱글 포트 단일 포트다. 그래서 요즘엔 뭐 듀오 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읽고 저기 어드레스하고 출력이 뭐 두 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자 지금 롬의 구조를 보면 요기 앞뒤에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기까지 두 클럭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이 롬 안에 미리 10, 20, 30, 40 해서 그런 10 단위의 데이터를 미리 넣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클럭에서 어드레스가 들어갔으면 요 요 레지스터를 통해서 요 클럭에서 데이터가 들어갔으면 실제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언제 다음 클럭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어드레스가 들어갔을 때 출력은 다음 클럭 때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요렇게 요런 타이밍만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면 뭐 여긴 별 그 어려운 게 없는 그런 그 타이밍이고요. 뭐 밑에 있는 거는 여기는 지금 증가시켰고 여기는 요렇게 감소시켰어요. 그래서 15일 때 요 타이밍에서 어드레스 15번지가 받아들여졌고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언제 다음 클럭 때 데이터가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7.5장하고 7.6장을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5장하고 5.5장하고 6.5장하고 9.5장하고 8.5장하고